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95편 이성계의 칭병사직은 되풀이 되고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공양왕 3년 2월 2일 출발하라! 공양왕이 개경의 대고를 출발해서 남경, 즉 지금의 서울 쪽으로 행차에 나섭니다 국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불공을 들이러 가는 길인데요 이 어가 행렬이 도착한 것은 회암사라는 사찰이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절이었죠 왕이 회암사에 머물면서 불사를 크게 베풀었다 온갖 사치를 다하였으며 승려 천여명에게 음식을 주고 악관을 시켜서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왕이 손수 향로를 쥐고 동서승당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권하였다 왕비도 왕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또한 왕은 왕비와 세자와 함께 밤새도록 부처에게 절하였다 그런데 이성계 측의 이른바 개혁 세력에게는 이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정당문학 정도전이 나섭니다 주상전하! 전하의 탄신이래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선대왕 시절에는 왕실에서 행하지 않던 의식이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승당마다 음식을 더 넉넉히 대접하도록 하라 오늘 밤 과인은 세자와 함께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것이다 전하! 임금이 부처에게 절을 하고 직접 복을 빌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고려사 저료를 보면 정도전의 이러한 간언에 대해서 공양왕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뒤에 불교를 배척하는 척불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공양왕을 공격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란 사실을 상기하면 회암사에서의 이 상황은 뒷날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무렵 또 한 사람의 고려 무장이 사헌부에 논핵을 당한 끝에 숙청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된 인물은 지용기라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들 씌어진 혐의는 반역사건이었습니다 우선은 지용기가 어떤 사람인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용기는 최영이나 이성계와 같은 고려말의 무장입니다 우왕대 외구를 격퇴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고 최영이 요동을 공격할 때 이성계가 지휘하는 우군에 소속이 돼 있었고 또 위화도 회군 때 협조를 해서 회군 이후에 공신에 책봉된 사람입니다 더 있다가는 이성계가 공양왕을 옹립할 때 폐가입진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역시 참여해서 또 한 번 공신에 책봉된 그때까지는 이성계와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요 공양왕을 옹립한 뒤에 공양왕을 옹립하는 데 서로 뜻을 모았던 9명의 공신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한쪽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몽주가 서게 되는데 이성계와 함께 외구를 물리쳤고 위화도 회군 때에도 이성계와 보조를 맞춰 회군 공신이 됐던 지용기가 나중에 정몽주의 편에 서게 되면서 이성계 측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다소 엉뚱한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읍사람 왕중명의 아들 왕익부는 지용기의 처가로서 일찍이 지용기의 집에 출입을 하였는데 평소 그는 내가 누군지 아닌가 나로 말하자면 충선왕의 서증손이니라 그렇게 자칭하였다 이 사실을 안 정양군 왕후가 당국에 보고하였고 왕익부는 긴급 체포되었다 그를 사평부에 가두고 신문한 뒤에 왕익부와 그야우 왕득부 그리고 그의 친족 13명을 교살하였다 이 왕익부가 실제 충선왕의 서증손이었는지의 여부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만 그것을 자칭했다는 사실만으로 13명이나 되는 피부치들을 모두 죽인다는 것은 너무 과한 형벌이 아닐까요? 이 왕익부라는 사람이 충선왕의 서증손을 자칭했다 뭐냐면 자기가 왕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같은 왕시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공양왕대 들어서 이렇게 왕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공양왕은 우왕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몰아내고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한 사람인데 고려 전기의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역시 왕통, 왕의 정통성의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민간에서 충선왕의 서증손이면 분명한 왕족이니까 이런 걸 자칭하면서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국왕으로 옹립된 공양왕의 경우에는 당당하게 왕의 계승권을 내세울 만한 처지가 아닌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겨냥해 왕실 내에 다른 인물이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할 경우 공양왕과 이성계 측은 그를 살려둘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충선왕의 서증손을 자청한 왕익부 일가를 몰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용기에게까지 화가 미칩니다 전하 신 대사헌 김사형이옵니다 지용기는 공신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응당 충성을 다하여 전하를 보좌하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처의 제종형제가 되는 왕익부를 충선왕의 증손이라 하여 집안에 은닉하고 부양해 왔사오니 불충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지용기의 공신노권을 회수하시어 그 죄를 밝히시기 바라옵나이다 알겠느니라 과인은 지용기의 죄를 물어 직첩과 공신권을 회수할 것이다 그러나 간관들은 지용기를 아예 반역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용기는 본시 용렬한 사람으로서 전하께서 그에게 융숭한 대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표리부동한 자이옵니다 김종현의 반역의무의 비밀리에 관여했고 충선왕의 천첩의 피를 받은 왕익부를 종손이라 받들면서 장차 그를 배경으로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단지 직첩만 회수한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대의에 입각하여 단죄를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지용기를 죽여야 한다는 말인가 마땅히 그리 하셔야 오를 것으로 아옵니다 지용기가 비록 간사하고 불충하다 하나 이미 선조의 영정 앞에서 죄를 용서할 것을 맹세했으니 그를 참아 죽일 수는 없다 전하! 지용기는 일찍에 왕씨의 서폐를 비밀리에 숨겨두고서 전하께서 죽여하신 뒤에도 알리지 않았사옵니다 아마 그는 틀림없이 기회를 타서 남모르는 사이에 그자를 임금으로 추대하여 반역을 감행하려 하였을 것이옵니다 지용기를 죽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장몽주와 조준을 불러 의논한 뒤에 곤장 백대를 쳐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고 가산을 몰수하였다 지용기는 결국 귀양살이 하던 곳에서 죽었다 그런데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이 사건을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흔히 계약파하고 이색계통 이런 사람들의 정쟁하고는 관계가 없는 돌발사건인 것 같고요 이 온 가족을 몰살한 이유는 왕의 계승권자, 경쟁자를 살려두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왕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을 전부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용기가 연루된 것은 그 사람이 지용기의 부인하고 인척관계라서 평상시에 그 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연루된 사람 같이 제거하려는 목적이고 지용기 입장에서 보면 회분공신이고 이때까지는 별로 지목받을 만한 일이 없던 사람인데 불똥이 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익주 교수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지용기가 이성계 편에서 이미 김종현 옥사 때 지용기가 심덕부 박위와 함께 이성계 살해 음모 사건에 엮여서 유배형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지용기는 이성계와 대립각을 보였던 정몽주 등과 한편이 된 상황이란 얘기죠 구시를 만들어서 지용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공양왕과 정몽주가 지용기를 두둔하고 그래서 극형에 처해질 뻔했지만 유배되는 걸로 형량이 낮춰지는데 지용기는 그 뒤에 유배지에서 사망을 합니다만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공양왕과 정몽주가 한편이 되고 이성계와 정도전이 한편이 된 이런 대결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계 측이 또 하나의 무장세력인 지용기를 왕익부에 연결시켜서 쳐내려 했다 이런 얘기죠 그해 3월 중랑장 방사량이 시무 11조를 왕에게 올립니다 시무란 그 시기에 시급히 다루어야 할 일들을 읽었습니다 이 방사량이 올린 11가지의 현안들은 그 시기 고려사회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짚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1가지를 모두 거론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주상 전하 서경에는 진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되 실용있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이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했사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우리 땅에서 나는 명주, 모시, 삼배만을 사용하고도 능히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상하가 모두 넉넉해 싸운데 지금은 귀천을 논할 것도 없이 외국 물건을 앞다퉈 사들이며 분해 넘치는 사치의 절제가 없사옵니다 하오니 지금부터는 사대부와 서인 왕실의 토산물을 진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인에게는 비단의복과 금은주옥의 장식을 일절 금지시켜서 사치한 풍속을 그치게 하시옵고 귀천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시옵소서 당대 고려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물건을 선호해서 사치 풍조가 만연했던 모양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외국이란 명나라를 읽었겠죠 그렇다면 당시 명나라와는 어떤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익주 김순자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을 몰아난 다음에 명은 이런 대회무역을 상당히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펍니다 따라서 고려 사람들이 명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다 쓰기보다는 이제 밀수를 통해서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밀수가 하나의 풍조가 되고 이 밀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 방사량은 물의 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무역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밀수의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고려의 어떤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이 눈에 보이기로는 소수 계층의 사치 풍조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고려 후기에서 고려 말까지는 외국산 물품 특히 이제 여기 사치품이라고 공격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비단 그 다음에 또 기족 여성들이 사용하는 어떤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기족들이 실내 생활에서 쓰는 도자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그 지방의 특산물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에서 여진족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를 들면 아주 품질 좋은 모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가품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제 교통망이라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물건이 더욱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사치품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특히 밀무역에 의한 사치풍조는 혼수장만 해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모양인데요 방사량의 시무 11조 중 제3조에 해당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결혼을 앞둔 자손이 집이 가난하여 돈이 없어서 비단료와 이불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세월만 보내다 혼인의 때를 늦추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옵니다 지금부터 혼인하는 집에서는 오직 면포만 쓰게 하시고 외국 물건을 일절 금지시키되 만약 예전에 폐습을 그대로 행한 자가 있으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논주하시옵소서 그런데 방사량의 상소문을 보면 사치품이 유행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신분의 귀천을 구분하는 질서가 어지럽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귀천을 구분한다 신분, 귀족 신분이나 일반 평민이나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 일상적인 데서 다 구별을 합니다 귀족들은 어떤 정도의 집에서 살 수 있고 평민들은 어떤 집 이상에서 못 살고 그 다음에 옷도 어떤 것은 입을 수 있고 장세품은 어떤 건 쓸 수 있고 이것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런 외모에서 신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자기네들이 어떤 집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한데 길거리 지나가는 기생길까지 갑비선 외국 비단을 몸에 휘감고 다닌다 이러면 돈 있는 사람 신분이 천하지만 남들이 볼 때 우러러보게 되고 하면 이거는 상하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위협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밀수입한 사치품을 감히 천한 신분층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데 대해서 귀족 측에 반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사량의 시무 11조에는 산홍공상 등 직업에 대한 당시 고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전하 사마천이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농업이 공업만 갖지 못하고 공업이 상업만 갖지 못하며 여자가 술을 놓는 일이 거리에서 문에 기대어 웃음을 파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여 싸웁니다 산홍공상 중에서 농업이 가장 고생스럽고 공업이 그 다음이며 상업은 놀면서 군중을 모아 누에를 치지 않고도 비단옷을 입고 지극히 천한 신분으로도 쌀밥을 먹으며 그 참남함이 왕후에 견줄만하니 이들이 바로 죄인이옵니다 농부에게는 반일함을 일일이 검사하여 세를 보고하고 공인은 공실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상인은 노역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 이 상소문의 바탕에 깔린 인식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농공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상업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괴롭다고 해서 하지 않게 안 하는 그렇다면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농업을 장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농업에 대한 우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거죠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반면에 농사 짓는 일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에 몰리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방사량은 상업 혹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물의 배라고까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홀대한다는 것이 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농민들을 농토에 안착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국가에서 전쟁이 나거나 할 때 징발을 해가지고 군대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상인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정해진 거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통치하기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파악도 힘들고 세금도 거두기 힘들고 이러니까 국가에서는 농민을 더 중시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이 있는데 고려 후기에 우리 역사에서 흔히 원나라에 간섭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기 한 100년 동안은 특별히 상인들을 천대하거나 상인들을 억압을 해야 된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사량이 상소문에서 밝힌 시무 11조 중 한 가지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에서 통용되고 있던 화폐 문제가 그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피차간에 통용되는 것이 바로 돈이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는 추포를 쓰고 있사오나 이 추포의 패단은 사용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불에 타거나 썩어버리기 일수이니 창고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쥐가 갉아먹는 등의 손상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하온이 관청을 설치하여 돈을 주조하고 아울러 저폐도 만들어서 화폐로 삼음으로써 추포의 통행을 잃체 그 맛이 없어서 방사량의 상소 중에서 당시 추포가 현물화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추포란 거칠게 짠 옷감을 읽었습니다 또한 방사량이 새로운 화폐로써 저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저폐란 당나무 즉 종이로 만든 화폐를 말합니다 현물화폐라는 것은 사실은 별다른 화폐정책이 없어도 항상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포 같은 거나 곡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화폐나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명목가치라고 하는데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것이 화폐가 유통되는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폐정책은 상당히 곤란했는데 고려가 이 시기에 관계를 했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종이지폐를 광범위하게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교초 혹은 보초라고 나오고 고려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일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량은 이미 망해버린 옛 원나라의 화폐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고려도 옛 원나라의 교초와 같은 지폐를 만들어서 통용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익주 교수는 당시 고려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지폐를 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전을 만들지 않고 지폐를 만든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죠 그만한 조정이 고려 정부가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가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 방사량이 원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지폐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한 데에서 원나라의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올 것 활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이런 측면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아주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방사량은 밀무역을 하는 자들이 5명이나 혹은 10명씩 무리를 지어서 소와 말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가서 금, 은과 바꾼 다음 돌아올 때에는 값싼 당나귀와 노세를 이끌고 오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사량이 올린 시무 11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양왕 역시 그 내용에 공감했던 모양입니다 시무 11조를 올린 방사량을 과인은 특별히 형조정당에 임명할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주상전하 무슨 일이냐 큰일 나 싸웁니다 이 시중이 돌연 평주로 가버려 싸웁니다 뭐라? 과인에게는 아무런 언질이 없었는데 무슨 용무가 있어 평주로 갔다는 말이냐? 용무가 있어 간 것이 아니오라 용무 일체를 보지 않겠다면서 평주 온천으로 내려가 버려 싸웁니다 시골에 가서 여생을 지내겠다고 여기 이슈중에 올린 상소문이 있어 또 사직 상소를 내고 정무를 거부했다는 것이냐? 이거 참 짐작하셨겠지만 사직 상소를 내고 시골로 가버렸다는 이 이시중은 곧 이성계를 읽었습니다 그가 사표를 내고 내려갔다는 평주는 지금의 황해도 평산이죠 전 시간에도 이성계는 사직 상소를 내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공양왕이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하고 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복귀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왔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왜 걸핏하면 사직 상소를 내고 그만두겠다면서 업무를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공양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이성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달리 방법이 없죠 관직에서 물러나서 그 불만을 표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를 보내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양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성계가 관직에서 물러나는 잦게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에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이성계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왕을 폐위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의 폐위는 명분이 없습니다 우왕과 창왕을 폐위할 때는 이 우왕 창왕이 왕씨가 아니다 신돈의 자손이라고 한 이런 구실이 있었지만 공양왕에 대해서는 자기가 왕족이라고 해서 옹립한 왕이거든요 이성계가 막강한 권력을 수중에 넣었다곤 하지만 공양왕이 그의 의도대로 고분고분 움직여주지 않는 데야 달리 방도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계의 사직은 그가 측근들과 의논한 끝에 결정한 공양왕에 대한 압박용 카드였다는 것이죠 자 다들 앉아보세요 뭔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니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이오 우리가 지금의 임금을 왕으로 옹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개혁작업에 순순히 따라올 만한 사람이라 해서 그래서 왕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헌데 왕위에 올려놓았더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색도 그렇고 우현보도 그렇고 권근도 그렇고 그런 중죄인들을 애써 극향에 처하도록 엮어놓으면 왕위 고집을 부려서 유배형으로 감형해버리고 그나마 얼마 뒤에는 슬그머니 사면령을 내려서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인 형국이니 그뿐인가 사사건건 우리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정몽주를 수문하시중이라는 고위직에 올려놓고서 우리 이시중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왕을 패해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우왕과 장왕을 끌어내렸듯이 말이오 그건 아니될 말이야 우리가 우왕과 장왕을 패하고 지금의 왕을 왕위에 올린 것은 그 둘이 신돈의 자식인 거로 가왕을 패하고 진왕을 세운다는 명분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왕실 형통이라 하여 옹립한 왕을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하라고 하겠나 하지만 지금 이시중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지금의 왕을 옹립한 것을 두고도 이시중이 권력을 잡기 위해 그리했다고 수근거리고 그뿐 아니고 이번에 이시중이 0344가 되어 군권을 확보한 다음에 병사를 양성한 일을 두고도 군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흰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면 어째서 우리 이시중이 그 책임을 몽땅 뒤집어 써야 합니까 마땅히 왕도 그 책임을 져야죠 왕으로 하여금 그것은 이시중의 책임이 아니라 임금인 내 책임이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사직상소를 제출하십시오 사직상소를 낸 다음 이번엔 평주 쪽으로 가서 온천욕을 하면서 왕의 답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십시오 알겠네 상소문은 그대들이 작성해서 내게 가져오도록 하게 이러한 계산 끝에 이성계가 또 한 번 사직상소를 낸 뒤에 행상을 챙겨서 평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성계는 이성계는 이때의 사직상소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참고로 김순자 교수는 이 상소문이 이성계에 대한 당대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 거의 유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보면 이성계가 유난히 사표를 자주 제출하고 그리고 공량왕이 만류하면 또다시 취직을 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고려사에서 이때 이성계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나 이성계의 행적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기록은 거의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썼던 상소문 중에 보면 그 당시 이성계에 대한 여론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이 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성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 이성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성계에 대한 당시 고려사회의 여론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성계가 공량왕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형식으로 작성한 이 상소문을 보면 이성계의 생각과 그에 대한 세인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소문의 일부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하 가짜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중국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감히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국가는 망할 지경에 이르러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대의를 제창하고 회군함으로써 종묘와 사직이 다시 안정을 찾아 싸웁니다 하운데 이를 두고 세상에서는 저더러 병사를 마음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사옵니다 그 뒤에 왕비의 교사를 받들고 가짜왕을 없애고 왕씨를 부흥시켜 종묘 제사를 바로잡을 수 있었사온대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는 제가 집권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성계는 사직상소에서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지금 제가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고 있사옵니다 병사를 양성하고 은연중에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사온대 이것을 두고 또 세상에서는 저더러 군자금을 소모한다고 말하고 있사옵니다 이렇든 무리가 분분하니 저는 변명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이 사직상소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당시의 세간에서 이성계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시중인지 재상인지 하는 자리에 있는 이성계 말이야 요즘은 나라님도 그 앞에서는 그냥 꼼짝을 못한다던데 에휴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멀쩡한 왕은 두 사람이나 쫓아내 죽이고 나서 지 마음대로 왕설 사람 아무나 골라가지고 임금 만드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남정래들이 그러는데 임금 명령을 받고 요동에 갔다가 그 위화동과 뭔가 하는 압록강 섬에서 지 마음대로 군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와서 최영 장군을 죽인 거는 그냥 반역 중에서도 아주 큰 반역이래 그뿐인가 그자들이 왕씨가 아니니까 가짜 왕이다 이렇게 해서 내쫓아 죽인 그 우왕하고 창왕 말이야 신도 내 자식이 아니라 진짜 공민왕이 핏줄이래 아니 그 왕들이 가짜였으면 처음에 우왕을 세울 때 이 사람은 왕씨가 아니니까 안된다 그랬어야지 왜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짜라고 쫓아내냐 이 말이야 요즘은 아예 전국의 군사들을 이성계가 한 주먹에 거머쥐고 있다는 건 그래 무슨 병사들을 양성압내 어쩌네 하면서 군자금을 지가 마음대로 쓰고 다니냐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 내용이 사실이든 과장된 것이든 이성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그와 같은 상소를 올리고 사직을 하겠다면서 시골로 가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그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계나 혹은 그 측근의 사람들 스스로 그 민심으로부터 이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쨌든 국왕이 아닌 사람이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고려라는 나라는 500년간 지속되는 왕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고려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 거의 맹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성계 같은 권력자는 그 이전에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성계 측에서 유학자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되어 있는 이색 같은 사람을 죽이라고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고 이성계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집권을 하려고 한다 정치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성계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공양왕이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또 비호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공양왕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성계를 공격을 하는데 이성계는 공양왕에 대한 자기의 공적을 상기시키면서 공양왕 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왕이 막아주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왕과 같이 정치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이성계의 상소문 중에서 이렇듯 무리가 분분하니 저는 변명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을 직설화법으로 바꿔 말하자면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비롯하여 가짜 왕을 패위시킨 나의 충정을 왜곡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는 여론을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으니 국왕인 당신이 대신 막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성계는 사직 상소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옛날 소공이 말하기를 나는 은총과 이록이 있다 하여 성공한 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채택이 말하기를 추나 추동이 서로 바뀌듯이 공을 이룬 자는 간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옵니다 저도 역시 오랫동안 어진 사람의 길을 가로막지 않고 시골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존하는 것이 소원이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인자한 마음으로 저의 청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물론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관직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기소란 내용을 두고 그것이 이성계의 진심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겠죠 이성계가 사직 상소를 던지고 평주로 떠나버렸으니 이제 공은 공양왕에게로 넘어온 셈이죠 이성계가 이성계가 이런 상소모를 과인에게 내던지고 평주로 갈 때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를 어찌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전하 황송한 말씀이오나 별다른 계책이 없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조정신료들 대부분이 이성계 편이고 게다가 병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처지이니 그럼 이분에도 마음에 없는 말로써 비답을 작성해서 어르고 달래야 한다는 말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성계가 머물고 있는 평주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공양왕 입장에서는 사실 이성계를 멀리할 수가 없고 결국 이성계 측이 등을 돌리다면 자기도 왕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양왕 측에서는 다시 이성계를 재신임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양왕이 다시 너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혹은 국왕인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공적을 쌓았으니까 너의 공덕이라는 것은 뭐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제발 돌아와서 나를 도와가지고 정치에 참여해달라 그러면 이성계는 원래 그렇게 임명을 한다고 해서 첫 번이 나가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제갈공명에서 나오는 어떤 윤리도독 같은 것이 있죠 삼고초려 세 번은 이제 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성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사양을 합니다 이때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보낸 답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이성계를 대하는 공양왕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의 한 몸은 국가의 성세와 백성의 장래의 관계가 된다 그대의 직책이 이처럼 중대하니 어찌 진태를 경솔히 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산천의 영기이며 국가의 중신이다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니 충성은 햇빛을 꿰뚫고 신의를 주로하여 사업을 하니 공로가 하늘을 떠받들만 하도다 그대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나라를 안정시키었고 무진년에는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을 저지시켰으며 기사년에는 난을 평정하고 왕위를 바로잡을 계책을 정하였던 결과 나라의 운명은 이어지고 민생은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또한 군대를 훈련하고 양성하여 왕실을 보위하는 이 일은 모두 천리와 인심에 부합되는 것이니 남의 말을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과인이 정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과연 함께 의논하고 일을 맡길 사람이 그대 말고 누가 있겠는가 그대는 부디 지위에 안착하여 과인의 마음에 부합되게 하라 결국에 공양왕은 이성계의 공적을 잔양하고 축혀세우는 내용의 답장을 써서 평주에 있는 이성계에게 관직에 복직하도록 청합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군사권을 완전히 이성계가 장악한 상황에서 아무리 국왕이라고 해도 이성계를 쳐낼 수는 없죠 이성계가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공양왕은 이성계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자기 왕권의 기반이 이성계의 군사력에 의해서 마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이성계가 사직한 것을 말리면서 이첨을 보내서 이성계를 불러들이게 하는데 또 이성계는 언제까지 지방에 내려가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마 이 일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공양왕이 대대적인 구원을 하는 신하들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아뢰라라고 한 이런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특별교서를 내려서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이성계를 문화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이 대목이 좀 특이합니다 이성계는 본시 문화시중이었죠 그가 사직을 하고 평주 온천으로 가버린 것인데요 공양왕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문화시중의 직책은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이성계가 본디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될 텐데 왜 또 새삼스럽게 같은 관직에 임명한다는 교서를 내렸을까요 김순자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명분과 염치를 중시하는 유학자들 입장에서 사표를 내던지고 떠났다가 슬그머니에 다시 돌아와서 없는 일로 하고 그 직책에 복직하는 것을 그들은 염치 없는 짓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국왕이 예전의 그 관직에 다시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공양왕 3년 4월 공양왕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특별한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때 발표한 교서를 학계에서는 신하들의 직원을 구하는 교서라 하여 구원교라고 칭하는데요 이 교서가 평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국왕으로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평범한 얘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간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재난을 멈추게 하는 길은 덕을 닦는 것만한 것이 없으며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은 마을을 구하는 데 있을 것이다 과인은 지혜와 재능이 부족하고 학문에 어두워서 정치와 교화 그리고 사업 경영에 어두워서 마치 큰 강을 건너면서 방향을 모르는 것과 같도다 이번에 일관이 과인에게 말하기로 천문의 경고가 나타났는데 난데없는 별이 자미궁에 뛰어들었으며 형옥성이 역위 성자에 들어갔으니 대단히 큰 재변이다 라고 하였도다 과인은 더욱더 깊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형벌과 시상의 방법이 옳지 못한 탓인가 채용한 사람이 혹 사욕에 끌린 점이 있는 탓인가 아래 사정이 다 위해로 전달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직 없어지지 못한 탓인가 백성들의 폐해가 아직도 다 제거되지 못하고 재물이 낭비되는 탓인가 훌륭한 인재로서 등용 안 된 자가 누구이며 참수하고 아참하는 무리들로서 아직 배격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폐단들을 어찌 과인 한 사람으로 두루 살필 수 있으리 하여 과인은 바른말 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 나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우는 풍습을 없앨 것이다 초동목수의 말일지라도 취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각 재상들과 모든 책임관리들과 같이 존귀한 지위에서 귀중앙 녹봉을 받고 있는 자들의 말을 어찌 듣지 않겠는가 알면서 말하지 않으면 인이라 말할 수 없고 말을 하더라도 다 툭 털어 말하지 않으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너희 대소 관원들은 모두 굳게 봉한 글을 올려서 과인의 허물, 현행 정치의 우결함, 민간의 이익과 폐단에 대하여 감추지 말고 전부 고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든 감추지 말고 임금인 나에게 직원을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내용의 교수라고 할 수 있겠죠 대관들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간원을 잘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동아시아권에서 어진 군주의 표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당태종을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양왕이 이때 계속 공격만 당하니까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구원교라고 해서 국왕에게 정치적으로 건의할 말을 해라 그러면 그중에서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왕으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이려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공양왕이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엄청 공격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성계 측의 간관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자 공양왕이 작심을 하고 그래 국왕인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이런 생각에서 바로 그 구원교서를 발표했을 것이다 김순자 교수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이 교서 자체가 이성계와 공양왕 사이에서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양왕 3년 4월에 있었던 이 구원은 좀 정치적인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사직을 하고 평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구원교서가 내려졌고 특히 이 구원에 응해서 신하들이 상소문으로 올리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이 도대체 왕으로 생각하고 올린 글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공양왕에 대한 인신공격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계 쪽에서 공양왕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양왕으로 하여금 이런 구원교서를 내리게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형태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해나가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성계가 사직 상소를 제출하고 평주로 가버린 뒤에 공양왕 측과 이성계 측 사이에 일말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전하 이번에는 신이 사직의 뜻을 거두고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주상 전하께서도 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옵소서 그래 이 시중의 요구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고로 임금이 신하의 간원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할 터인데 주상 전하께서는 과인이 언로를 막았다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다온이 이번에 언로를 활짝 열어서 신하들의 간원을 걸음없이 받아들이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도 사직 상소를 거두고 평주에서 돌아오겠소 그리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그리하리다 공양왕과 이성계 사이에 이런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양왕은 이 구원교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교서가 발표되자마자 이성계 측의 관리들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또 전혀 없이 공격적입니다 전하 또 상소문이 올라와 싸웁니다 그래 이번엔 또 누구인가 여기 싸웁니다 이런 고이한 놈들이 있나 아무리 과인이 직원을 서슴없이 말하라 하였거늘 어찌 군신간의 예의를 쳐버린 이 가위의 그롤들을 상소문이라고 제출할 수 있단 말인가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백승철 김동하 권도일 박상훈 권창욱 타권정 김인 전상조 채한석 김두리 윤정화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노동걸 기술 이민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95편 이성계의 칭병사직은 되풀이 되고 이상낙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사회가 있습니다 ideblogspot.com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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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제 395편 민단빈 김정은 제 395편 한편 김영상 김정은 김정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